김동주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아주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한 번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수일 내로 제가 쓴 책을 또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료 사태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엘리트 집단이죠.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갖고 그 다음에 한 10년에 15년 정도 어마어마한 하드트레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가장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잘 단결이 안 됩니다. 다양하고 의사들 의료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아주 많은 분화가 있는 그래서 현직 의사분 한 분께서 깨알들 같은 의사들이 왜 이번 의료 사태에 대해서 단결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의사분들 스스로도 의사들이 모래알과 같은 존재다. 어제도 좋은 글을 써주신 것과 같이 부산에서 30년 내과 개원으로 하시는 배산메디칼의 김홍식 원장께서 이렇게 그런 진로 도중에 자기 생각을 정리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깨알이 결집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전공의 모집일인데 지원일이 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 기사와 함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짧지만 대단히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행동에 한국 사회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 놀라움의 배경에는 의사는 이해관계로 행동한다는 선입견을 가진 탓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의 의로사태의 본질과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무엇에서 비롯됐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시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현직 의사분의 정언입니다. 이해관계로 해석하려고 하니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복귀만 해주면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정부 제안을 뿌리치는 의대생과 전공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밥그릇을 조금 밥을 더 주겠다 그렇게 정부가 여러분들 당근을 내놓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전공의들 하고 의대생들의 이름 다 달라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앞에 있는 현상을 정직하게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없으면 고생길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고생길을 앞으로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꽃가마를 타고 오셨는데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수령에 빠진 겁니다. 본인의 실력이 그대로 이러면 뭡니까 그냥 드러나버린 겁니다. 인생 짧지만 깁니다. 그동안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완전히 수령에 빠진 겁니다. 왜 정직하게 매사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김홍식 원장님 말씀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사실 깨알입니다. 모래알과 같습니다. 천만모에도 이견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판단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교수도 있고 교원이도 있고 봉직이도 있고 공직의에다가 진로하지 않는 언론, 행정, 기초학 등 의사들 직역을 다양하여 같은 정서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전문가만 하더라도 크게 보더라도 26개로 과별로 이견이 많습니다. 이런 깨알과 같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의료계 사람들이 왜 윤석열 정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현상의 핵심을 착하게 알아야 그래야 흩발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왕 저질렀으니까 그냥 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목이 날라가는 겁니다. 의사는 직업상 합리적인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자의 태도를 가지고 옛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졸업 이후에 1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직업생활에서는 매일 이런 장면한 것이 뭔가 아닐까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인풋과 아웃풋 함부를 보고 mri 이름 촬영 결과를 보고 ct 촬영 결과를 보고 환자의 병실을 보고 이런 항상 뭡니까 아웃풋 아웃풋이 뭐가 아웃풋을 만들었느냐 그걸 추론하는 겁니다. 과학자인 겁니다. 의사들은 과학이라는 것이 몸에 빼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과학은 참은 참인 겁니다. 거짓은 거짓인 겁니다. 참이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 과학의 시작인 겁니다. 정치가들은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검사들은 있는 죄를 없앨 수 있고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죄도 깔아 뭉갤 수 있고 없는 죄도 몸이 부풀려 가지고 감방을 쳐넣을 수 있는 게 정치 검사들이 아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다른 겁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왜 이 사태가 이런 궁극적으로 윤 정부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평생 전부를 통해 가지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전부를 통해 가지고 항상 이런 환자의 환분화 진찰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들한테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무당에 푸닥거리고 백수무당의 이런 무당짓인 것을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특례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여러분들 그게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합리적 결정보다 적흥적 기본으로 떠불리는 사람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결정을 경멸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수용하겠다는 요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정했으니 적당히 하다가 복귀해야지 하는 것은 일반인의 사고이고 의사들은 요구한 명분과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지적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년을 왜 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탄압되고 위축되는 속에서 계속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걸 적고 난 다음에 왜 여러분들 인기 없는 의료사태 문제를 계속 다루겠습니까 보통 유튜브와 달리 저는 20대에 경제학을 하기를 하고 정통으로 뭡니까 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걸 훈련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무당부 댓글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붉은색으로 해놓은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과학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당근 중은 나이름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신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통령이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공무원은 대체할 수가 있지만 의사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사도 정부를 이길 수 없지만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해온다면 의로를 장기간 멈추어서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서로 피를 보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하수인들은 대통령의 경로와 해임에 겁먹은 사람들이라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전공의를 재모집하는 가을턴 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교수들의 정서는 당연한 겁니다. 수련의 의로 2, 3년 동고동락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가 됩니다. 스탭에게 깨지고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의술을 키워주는 은사님은 부모와 같고 다그치고 혹사시켜도 은사님을 존경하고 자신의 의술을 흡수하여 점점 전문의가 되어가는 제자는 자식과 같습니다. 그런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가라고 황당한 전문을 질러놓고 복귀할 명분을 전혀 주지 않고 자르라 하고 새로 뽑으라 하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내치고 기회주의로 찾아온 낯선 아이를 키우라고 하면 교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의대 교육의 여러분들 현실을 알면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 꿈꾸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교수는 수련의 책임이 있어 웃기는 말입니다. 의사 수련이 도제라는 것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는 윤석열 임기 동안 파국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습도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절명할 것인지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이왕에 여기까지 온 것 의사들은 이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정책을 의사와 협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결국은 죽어나간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글도 참 잘 쓰시네요.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핵심 메시지. 아주 훌륭한 그런 논평입니다. 오늘 이 논평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몇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용산의 의료계획은 진태양난입니다. 대학병원을 모두 폐원되고 버틸 자신이 있다면 윤 대통령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협박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대학병원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자기 덫에 빠져 있습니다. 의대생 증가로 의사수 증가를 하니까 전공위가 나가버렸습니다. 대학병원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직 터리하고 새로 뽑는 일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통제를 실행하게 되면 공급자는 그 부당성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당연하게 누려오던 소비자들은 공급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급자들이 돈에만 욕심이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대게 됩니다. 그러다 공급자들이 하나 둘 공급을 포기하면 그제서야 소비자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따라야 숙고하게 되는 것이 개인이고 대중입니다. 그런 파국이 오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우둔하고 권위적인 지도자를 닮고 닮은 노련한 관료들이 데리고 놀기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면 한국의 지금 의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형적인 가격 통제의 폐해가 드러난 겁니다.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이 가격 통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처음 나타난 것이 로마 재정기입니다. 로마 재정기의 밀가격을 통제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격 통제하게 되면 마지막 결과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 자체가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동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대학과 아무런 이름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가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건데 16년째 이런 가격을 통제해 놓은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지금 대학이 아니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뭡니까 그냥 주저앉았을 걸로 보는 겁니다. 무도한 사회인 겁니다. 초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들은 다 여유가 있으면 다 미국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필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통제를 가지고 이제 이러면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이번에 그냥 터뜨려 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물가가 1년에 3% 이상 정도 올랐을 건데 15년째 여러분들 대학 교수 봉급을 다 묶어 놨으면 그 여러분들 대학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숙과 여러분들 필수 의료가에 대한 숙과 나전과 똑같은 겁니다. 파국이 오고 원가가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떠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일이에요. 밀 가격을 가격 통제를 이루는 원가보다 낮게 놓으면 밀농사하는 사람이 다 떠나는 거 천연적인 사례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자리 자체가 그냥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피부과를 하시는 분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아마 수련을 받으시고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페이스북의 필명은 칼쿠스타프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비교적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그런 페이스북이네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피부과 개업위 입장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의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개업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의료현장을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분이 보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 4,500명이 함께 교육을 받을 겁니다. 지방병원들이 다수가 구도가 날 겁니다. 지방 대학병원들입니다. 지방 여러분들 대학병원들의 교수들이 퇴사하고 실직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예상 가능하죠. 도저히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공의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구와 임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구, 임상,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멜리트가 없는 겁니다. 박봉의 의과대학에 있어야 될 이유가 보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의대의 정원으로 학생은 늘려놨으나 교육시킬 교수도 병원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대 인정평가한 기준을 윤정부가 무리하게 바꿔서 의대의 기준은 통과시킬 겁니다. 국제의 기준은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정원이 바뀌지 않는 대여섯 개의 의과대학만 통과될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의 수준차가 현장에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여섯 개 빅5, 빅6 대학의대 출신은 1급 의사 지방의대 출신은 2급 의사로 안목적으로 분류가 나누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과 학생들은 수등을 다시 쳐서 서울에 있는 빅5나 빅6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명목상 한 해에 배출되어야 되는 의사 수는 연간 4,500명 정도가 배출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사 배출 수는 연간 600에 7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1급 의사와 2급 회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의사의 매너증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원님께서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물론 전망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현실화될 것이냐 문제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해진 그런 결과들로 보입니다. 다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병원 외에 기타의 여러분들 뭐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또 관련된 업체들의 부도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한 거죠. 여기서 아주 큰 문제는 수술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언급센터가 여러분들 폐쇄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수천억대 이름 적자를 발생하는 그런 사립국립대학들이 속출하게 될 거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개원님께서 현직 개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 가운데 좀 감정적인 부분을 제기하고 몇 분 이야기만 소개하겠습니다. ECFMG 이게 아마 국제적으로 미국이 여러분들 많은 의사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의평원 의학평가원하고 같은 국제적인 그런 일종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면허증이 모아집니다. ECFMG 인정의대 졸업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국 의사가 모자란 지금은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많이 미국으로 떠났던 1960년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분께서 우리나라 의대 중에 ECFMG 인정의대가 아닌 의대가 있습니까 앞으로 통과 못하는 곳들이 생길 걸로 봅니다. 지금은 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갔지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료계 내부가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굉장히 장한 일인 거죠.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된 지방의과대학들은 모두 인정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의 의평원이야 정부 권력으로 누를 수 있겠지만 ECFGM 기준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칼정님 말씀처럼 1급 의사 2급 의사로 나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ECFMG가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 그러니까 아마 해외에서 의과대학을 수료한 졸업한 사람들을 대한 그런 인정 절차 그런가 봅니다. 해외의과대학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정을 담당하는 기관. 현재 한국의 주요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신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칼룡이란 분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을 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직 의사분 같아요. 좀 젊은 의사분 같은데 그분이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더했습니다. 박수를 치던 한국 사람들은 전공이 95% 이상 극감 배출되는 전문의 소멸 세금으로 버티던 대형병원 줄도산 남은 대형병원들의 응급센터 폐쇄 장기 이식부터 심혈관, 뇌혈관 수술 사실상 스톱 암센트도 항암뼈고 수술 스톱 염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외국 의사들 이런 현실을 겪어보면 그제서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셨죠? 며칠 전에 보도가 제가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 이식 기정자도 현저하게 줄고 장기 이식 수술 건수당이 20% 이상 줄었죠. 그리고 장기 이식 대기자들의 사망률이 8% 이상으로 오른 거죠. 그런 정부는 아마 앞으로 정부가 철두철막이 여러분들 통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처럼 심혈관 여러분 중증질환이나 뇌혈관 중증질환으로 제때 여러분 수술 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걸 또 쉬쉬하게 여러분 다 덮겠죠. 그러나 현장 사람들은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공명호 tv에서도 글을 남기시는 분들 보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전원해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그냥 수술 받을 수 없고 여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 다 이제 사망으로 짓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보시면 김성용 님이 말씀하신 짧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버티는 대형병원의 줄도산 권역별 응급센터 폐쇄 장기 이식부터 심혈 내일 사실상 수술 스톱 이런 거죠. 환자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수술이 현저히 격감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정신 못 차리면 그러면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고집은 월드 클래스컵인 겁니다. 이 정도 왔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강연자를 오랫동안 했고 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책을 그래서 책을 쓰면 어떤 훈련일을 많이 갖게 되는가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아주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없다. 이길 수 있다. 그럼 그건 완전히 뭡니까 질환입니다. 질환. 정신질환. 그 정도로 현실을 볼 수 없으면 여기에 김선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의병들은 죽을 때까지 현실을 부정할 겁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것은 병입니다. 병. 그거는 정신질환인 거죠. 현실을 여러분들 부정하거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폐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사업가가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죠. 왜 한국의론은 기형적인가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 한국의론은 숫가를 워낙 통제해서 낮췄기 때문에 환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의사 수를 배출하게 되면 숫가가 낮은 상태에서 진로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도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해줘도 숫가가 낮은데 병원은 유지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동률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강보험 지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의론은 왜 기행적일까 원래부터 압도적인 저숫가였지만 매년 1.5% 정도의 숫가를 상승해 왔습니다. 30년 이상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매년 5%만 여러분 계산하다도 숫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 아니까 보건복지부는 총량관리를 해야 되니까 의료비 지출을 일정 수준 묶어야 되니까 숫가를 계속 묶은 겁니다. 매년 의료숫가 여러분 상승률이 1.5% 되면 물가는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5% 6%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개원위로 여러분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 하고 지금이 숫가 수준이 3분의 1 정도 토막이 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분의 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 회전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자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의사들은 물량을 늘려서 환자 수를 늘려 가지고 수입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동네에 넘치는 365병원은 한국의 선한 풍경이지만 다른 나라의 365병원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일본 개원위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32시간입니다. 요즘은 개원가는 개원을 생각하려면 기본 365일 거의 매일 야간 진료까지 다 할 각오로 개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의료공급량이 계속 늘어나왔다는 겁니다. 숫가는 낮추니까 병원은 유지해야 되고 해전률 공장과동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공장과동률이라는 것은 뭐죠 의료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수필은 독특하게 이러면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돌팔매를 던진 겁니다. 그 혜택이 불편한 것을 당일에 전문의를 만나서 해결하고 나오는 한국식 빠른 의료입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수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온 것이고 아무튼 그래 의사가 잘 버니까 숫자를 늘려서 박살내겠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의사를 박살내는 건 괜찮은데 의료비가 폭증을 하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개헌이로 활동하면서 겪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신 거죠. 이제 이 구스타프 이름 정님은 젊은 날에 이렇게 일본에서 수련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일본 의사들이 그래서 일본어가 능숙하시기 때문에 아마 피부과 계통으로 배우시기 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 의사분하고 이런 나눈 대화도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또 일본 피부과 선생이 의술을 배우러 와서 잡담하다가 일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시경이 4,500엔인데 어떻게 한국의사 평균 연봉이 일본보다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칼정님께서 이를 3배에서 4배 하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국가가 미용산업을 팍팍 밀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칼정님이 좀 역설적으로 보험 숫가를 낮춰 가지고 미용을 밀어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이제 그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 이야기죠. 이 문제 해결해 가지고 의사들이 굴복해서 청사의 길이 빛날 의사 정원을 확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조선 사람들과 용산 대통령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이 의사일을 계속하려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오겠지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수 이로까? 중증한다를 보는데 제대로 돈은 주지 않고 민형사 소송 리스크만 있으니까 앞으로 중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거고 앞으로 로컬에서 개원일을 출발해 가지고 경환자나 검진만 배워서 먹고 살겠다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게 알바 누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많은 분이 사용하시니까 보니까 내가 알 게 뭔가 이런 뜻이 되구면요. 지금 조선 사람들과 용산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은 의사를 앞으로 계속하려면 돌아오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표현이 재밌네요. 지금 조선 사람들과 용산이 물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은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뭐 조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자, 여긴 또 보시는데 지금까지 비용... 이제 한 분께서 전공의들 나무라는 글을 남기신 모양입니다. 전공의분들 그동안 고생한 거 알겠는데 더 이상 일 키우지 맙시다. 그렇게 더러 눕는다고 해가지고 국민이나 정부와 당신들의 요구상을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개원님께서, 칼중께서 지금까지 비용 치른 게 크게 보입니까? 전공의들은 때려쳤고 앞으로 낙수과, 바이탈학과, 비인기과, 필수과는 지원자가 없을 겁니다. 그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의료에 맞는 지출일 뿐입니다. 몇 달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뉴노말에 적응해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OECD 평균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수술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월 6일 이전에는 한 달 만에 받았는데 당신이 1년 거듭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딸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현직 의사계에서 약간 격한 상태의 글을 쓰셨기 때문에 글의 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 이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비용 치른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비용 치룰 게 9만리까지 남았다는 이야기죠. 이를 키운 것은 애초에 정부와 당신들입니다. 그 양반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전공의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불러다 놓으면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꼰대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좀 겸손하게 듣는 자세가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 이야기만 여러분 갭딱 이러분들 때려 넣었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여러분들 무용담처럼 자기 이야기만 쏟아 놓을 거 아닙니까 뻔하죠 뭐 국민이나 정부가 요구상황 안 받아줄 건 아니까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앞으로 인생 갈아 넣어서 당신들이 주는 끈값 같은 거 받고 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피부과의 개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이 예상하는 앞으로 한국의료가 가게 되는 현직 의사들로서 보는 이 견해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한 분이 답글로 남기신가 이제 계획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연세대 의대 같은 데서는 우리 사람 안 뽑을 테니까 새 제자 받아들일 것 여러분들 뜻 없으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잘 세계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화가 난 거죠.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또 병풍색 옷을 입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복귀 전공의 출신 학교와 병원 제자 차별 발행 시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거룬된다. 아니 내가 제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제자를 이런 훈련시키는데 희생이 필요한데 내가 희생 안 하겠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9월 달에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인은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한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제목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문과 출신들입니까 법조문은 또 기차게 안 해요. 형법상 업무방해죄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병원은 전공의들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떠들고치겠다는 이야기도 하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 의료 측의 근본적 계획 이제 근본적 계획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뭐 또 부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사제지간의 관계라는 것은 신의와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이고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는 축소하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라는 구조전환 방향을 내놓겠다 다 돈이니까 아무튼 간에 정부는 지원자 있으면 뽑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 뽑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퀄리티가 만족해야 되니까 수련 보이콧하는 교수들은 징계 검토하겠다 이제 뭐 교수들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전선을 수련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발 근거 방침을 내리겠다 그렇게 해서 지침 준수하고 알아서 행동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판국에 대통령치는 의대 교수 카르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앞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은 김홍식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래알 같다 이렇게 한 거죠 카르텔은 결성적이 쓸리면 동질적인 집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복병을 만난 거죠 예상하지 못한 보시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전공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제자와 스승의 의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식 같은 존재인 기존 제자의 복귀를 기다리기 위한 조치인데 이것을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관계자가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 수련이 전공이들하고 대학 교수들은 업무가 과도한 그런 것도 있지만 훈련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과혹하게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의술이라는 것이 실수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질관리 교육질관리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많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언젠가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죠 내가 훌륭한 서성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전공의를 받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많이 알지 못하는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위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박사과정 학생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학 교수가 훈련을 시켜서 학위를 마치고 나가서 직장을 잡도록 만드는 과정에서는 허들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교수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의과대학 교수들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라고요 그런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이 비웠으니까 사람 받아들여가 교육시키라 이래가지고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현장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직장 경력 내내 갑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장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의로 문제가 처음에 불거져 나왔을 때 초장부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훈련들이 전혀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붕괴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작 자기들이 의사 자제분을 두신 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작 자기들이 아플 때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필수의로 다 포기합니다 의과대학 교육부 청문회에 관한 청원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5천 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청원 국회 청원 의사분들이 가장 자주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정작 이런 평생 동안 환자를 봤는데 자기들이 환자가 됐을 때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필수의로과 이러면 의사분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건 우리 이야기인 거죠 한 분께서 80대분이 80대를 살아가면서 이번 의대 정원 문제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보고 너무 놀라웠음 이런 이런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댓글을 보고 놀랬습니다 의사들에게 악마 같은 이상한 존재로 악성 댓글에 또 놀랬습니다 국민들의 80%가 이번 의료기획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또 응원한다고 하니 또 놀랬습니다 초기에 이런 반응이 나왔죠 특히 놀란 것은 서울의대 김모 교수가 의사들의 연봉이 3, 4억이 된다는 말을 방송의 한 소리에 또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교수는 연봉이 8천만원도 안 됨을 알고 연봉이 3, 4억 된다고 일한 김모 교수란 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쉽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80대를 살아가는 많은 악성 댓글을 보고 지인들에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악마 취급을 하는데 의사로서 자부심과 헌신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좌절감에 힘들게 지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들면 연세를 잘 먹게 되면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죠 물론 더 옹졸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체계와 여러 방향의 자료의 도움과 공박사의 말씀에 공감과 응원을 합니다 외로운 방송 채널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부 공직자들이 필히 듣고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원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새롭게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 정책을 바꾼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될 겁니다 이 할배의 희망의 마음입니다 빠르게 수습이 돼야 되는데 저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의료수과가 일본과 엄청난 차이가 나고 미국과는 더 큰 차이가 나는데 국민들의 의료보험과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어른께서 그동안 진행되는 의료사태에 대한 소회를 피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2차 종합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환자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의료인 가족인데 의대생 교육과 수련이들 양성에 힘을 쓰는 대학병원을 이토록 고통을 주는지 제가 제 집에 자식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했더니 부모님 곁에 있겠다고 합니다 제가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한두 번 소개 드렸을 텐데 젊은 날 많은 책을 읽을 때 참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반공의기가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들이 대학을 한참 다닐 텐데 대학 다닐 때 뭘 알겠습니까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행히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해물을 팔아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스위스의 주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외할머니가 살았던 뉴욕을 가가지고 아메리칸 주림을 만든 인물이 인텔의 창업자 이야기인 겁니다 그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떠나라고 어머니도 떠나라고 그래서 참 부모의 안목과 시야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이런 인테를 만든 인물인 거죠 훗날 해고하지 않습니까 헝가리에 여러분들 공상당 정부가 등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제조업을 했는데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그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가 해물을 팔아서 자기에게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스위스의 이름 주리에 도착해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보조를 하면서 대사관에서 결국 미국형 티켓을 얻고 아메리칸 주림을 이루게 돼서 너무나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는 또 한두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았을 겁니다 나치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니까 의사니까 미국형 비자를 신청해 받지 않습니까 갓 개론했을 때니까 그런데 나이 같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모님들은 아웃시피스에서 죽고 그분들도 젊은 부인하고 수감됐지만 부인은 아웃시피스에서 죽고 빅터 프랭클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는데 내가 그때 부모라면 어떻게 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죠 저는 자식이 함께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역사적 전환기에 그렇게 부모들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다른 거죠 오늘 중부권의 언급실 위기가 가시아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당국대 병원 당국대 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진이 없는 모양입니다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들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한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언급실 운영이 여러분들 중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언급실 파행 또 당국대 병원 언급실 비상운영 도입 과로로 나가버린 겁니다 당국대 병원 언급실은 언급의학과 교수 한 명이 과로로 인한 병가에 들어가며 진로에 차질을 빚게 됐다 병원 측은 긴급히 언급의학과 전문의 구인에 나서는 한편에 병원 내 다른 과에 전문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향후 2주간 언급실을 비상운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대 병원이 이 정도 지금 상황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군의 간 두 명을 파견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순천항대 중앙병원은 다른 병원 소속 언급의학과 전문의로 빈자리를 채워서 일단 급한 불을 끄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이게 대전 mbc 방송인데 대전 mbc가 지역뉴스니까 순천항대나 당국대 병원에서 이제 언급센터 폐쇄 문제 일시중지 문제가 이런 발상하게 되니까 이걸 방송을 좀 심층적으로 다룬네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시중의 민심을 좀 볼 수가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뇌피셜로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 수준과 국민 수준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분야든 비과학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가장 취약한 지방이나 언급부터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비과학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가 완장을 찼으니까 우리가 완장을 찼으니까 밀어붙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은 예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생애를 다 과학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내가 완장을 찼으니까 그냥 내 말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피로도가 심해서 다른 과 교수들로 응급실을 메웠다고요 그러면 다른 과 교수들 피로도는 괜찮다고 합니까 이러다 다 죽습니다 사람들아 응급실 망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보건복지부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에 대책 강구하는 글도 올리고 좀 나서라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 갈 병원 없다고 피눈물 흘리지 말고 보건복지부 사람들은 음명한 대통령 지시만 따르고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취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아우성을 취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막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응급의료 수가 낮고 적자만 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응급의료를 가겠냐 민간인이 가도 갈 사람이 없고 목숨을 살리려고 수술해서 죽으면 과실로 진역형 받고 보상금도 내놓아다 했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필수 의료과 가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내외 소산 바이탈과 교수들은 탈진 직전입니다 응급실 가서 일 못 봅니다 충남에 국한된 일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는 남한의 국한된 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응급의학과 업무 다른 바이탈학과에서 못 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환자 분류를 해 줘야 진료하죠 그 분류는 응급의학과 전문이고 다른 과에서 모릅니다 좀 정신 차리시오 이 양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이야기이시네요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현장 이야기를 남기신 분입니다 응급의료체계는 말단과 중간센터와 최종센터 셋으로 구성됩니다 최종센터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멈추면 말단과 중간센터에 치료할 수 없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증 환자를 보낼 곳 전원할 때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환자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의로 붕괴라고 부릅니다 의로 붕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군가가 신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언론은 제대로 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불이하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의로계 붕괴는 정부가 2천 명을 처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붕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 이하로 계속 돈을 주다 보니까 이에 못 맞추는 과가 점차 시장에 대출되고 있었고 최근에 특히 의로 소송이 또 비용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필수 의로가 바이탈 의료가는 안 가는 것으로 적게 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의대 정원 증가라는 윤 정부의 정책이 촉발되어 된 것입니다 의로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아마 의로인간입니다 2천 명 지금 시간으로 철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응급의학과 전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응급의학 교수가 없는데 왜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이미 4분 1은 또 군대 가야 됩니다 전공익의 윤석열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워서 응급의학과 못합니다 단단히 되었습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했다고 강제 동원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하냐고요 안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응급의학 하면 다른 병원 취직 이후에 응급의학 그만두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걸 두 번 당할 수 있습니까 정신줄 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 말씀에 뼈가 있는데 무슨 인구 하니까 이번 사태를 경험해서 필수과 이름 의사들이 뭘 알게 됐는가 하니까 이 나라는 내가 의사가 되는데 하나 또 도움을 준 것은 없는데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공공제로 관주해 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동원력을 내리고 진로 유지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내가 공공제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묶이게 되게 되면 응급의학과는 점점 사람들이 지원 안 할 테니까 현존하는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의요진들을 옥죄는 정책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뭡니까 상종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이전에 잘 되었던 병원인 빅파이버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원래 사람이 많이 오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적자규모가 더 크기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 4천억 정도 돼 4천억 적자 나오겠죠 4,5천억 정도 연말까지 계속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의사분 같거든요 나중에 혹시 필수의료인력에 대해서 강제동원인력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진로가에 왜 갑니까 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강제행정명령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검정색 하신 분도 의료계에 계신 분입니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병원 진로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의사를 공공재로 만들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수과하면 죽을 때까지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누가 필수과를 하겠습니까 의사되기까지 국가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가 마음대로 공공재란이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건 의료계에 계신 분 같네요 한번 이번에 수령에 빠지게 되면 이번에 한국 사회의 그냥 진짜 모습을 다 본 겁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꼭대기까지 생생하게 본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다 본 겁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동키호텔인데 고집불통이라 그냥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프지 마시고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만 고문하지 마시고 그리고 젊은 의사분들은 해외로 가실 분은 가시고 미용으로 가실 분은 가시고 언급소아과 산부인과는 쿠바와 동남아시아에 수입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프실 때 운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보면 갑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갑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인생의 어느 순간 비용을 치르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참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고객을 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갑의 입장에 있기보다도 의뢰의 입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뢰의 입장이 이번에 이제 의로 사태를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이나 또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의 대통령실에 그런 계신 고위관리들 그리고 신무를 주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조기홍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어떻든 갑을 간결하는 그런 기준으로 미뤄보게 되면 그분들이 갑인생을 살아오신 거죠 갑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해서 슈퍼갑이죠 항상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박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먹혀들어가는 그런 세월을 30년 이상 정도 살아오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법고시에 좀 늦게 되시기는 했지만 어떻든 검사로서는 화려한 그런 경력을 관리한 거죠 검사라는 것이 젊은 날부터 다 영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피의자를 다루고 하니까 늘 슈퍼갑인 거죠 슈퍼갑이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쭉 살다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의료사태에서 주역이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다들 나이가 많이 들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하고 제가 1960년 동갑입니다 저는 5월생이고 대통령은 12월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저하고 7구학번입니다 7구학번 몸에 완전히 배여있구나 그게 몸에 완전히 배여있구나 그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방송 들이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내가 하는 분야는 조금 알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하더라도 김홍식 원장 선생님이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니까 그 분야에 종사 오해온 사람에 대한 인간적 예우나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 말은 항상 여러분들 뭐죠 실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행정맹령식으로 강압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강압적인 조치마다 뭡니까 그냥 완전히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수렁을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까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수가 새로 뽑을 전공기가 필요 없다는데 거기에 지원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최소한 석사나 박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냥 숨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도제의 관계라는 것 전공의들의 열악한처럼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의술을 배워가는 그것이 도제의 관계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신앙군 모두 이렇게는 뽑지 않습니다 명령, 협박, 지시가 연발하는데 누가 도장 찍어주고 거기에 기어들어가겠습니까 자발성이라는 것이 교육의 기초인지를 그 양반들은 모르는 겁니다 항상 뭐죠? 명령 내리면 통한 그런 세월을 30년 이상 살아봤습니까 보통 의과대학 6년, 인턴 전공이 4년에서 5년 그러니까 약 10년 이상을 부대키며 위, 아래 같이 의과대학 수련병원에 지내게 되는 수련 과정을 알면은 보건복지부가 가을에 사람 뽑아라 뽑지 않으면은 위계상 무슨 업무 무슨 방해죄로 고발하겠다 저런 방법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에 7월 15일 날 여름 전공의 일괄 사직 받고 7월 22일부터 가을턴 가을 전공의 모집에 이런들 접수 모집하게 되면은 목구문이 포도청이니까 상당히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꽤나 기대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의로의 문외한들이 정치적으로 의로개혁을 한답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게 다 이런 뭡니까 치명적 자만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보다 자기들이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제건설 나라의 구석구석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나 봅니다 그래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제 의대생들 전체 미등록 휴학에서 대학들이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멘붕에 빠질 겁니다 적을 너무나 많이 양산시켰고 전쟁을 치르는데 전선을 너무나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전선을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전선이 확대가 된 겁니다 억지로 전공의를 선발하게 해도 결국 전문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문의는 시간이 그냥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의사분입니다 모든 것이 서툰 초보 의사에게 교수님들이 지식과 설기를 가르쳐야 되고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대 교수 입장에서는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과 함께 수술 시술 컨퍼런스 등등을 해야 되고 이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 논문도 써야 됩니다 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수련받을 때 인기과인 이비인후과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했지만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1년 차대부터 기수여래가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병동 잡일만 몇 년 하면서 교수님들의 보이콧으로 다른 과와 합동을 하는 컨퍼런스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방에서든 멀리서 구경만 하면서 인턴들이 하는 잡일이나 주로 하고 논문 지도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전문의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사들 그리고 일하며 접하는 다른 직역의 병원 식구들과 인간 경계를 잘 행성하고 그 속에 성장한 결과가 전문의인데 막무가내로 집어넣으면 전문의가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관료 및 공무원 등등 정말 병원의 생리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화를 휘두르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정보지 않습니까 글을 쓰신 분이 직접 전공의 생활 전문의 생활을 다 하신 겁니다 독특한 관계라는 거죠 이걸 다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7천명 사직시키고 7천명 받아라 이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아주 익숙한 생각인 겁니다 그게 20세기 100년 동안에 좌익들이 권력을 탈취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 가다가 다 인민들을 다 여러분들 굶주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좋고 싼 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동료도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로했습니다 의사분이시네요 그런데 동료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의사 환자 사이를 정부가 모두 다 파탄냈습니다 이제는 소송 당하는 것을 대비해서 의료비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예정입니다 돈을 많이 내더라도 좋은 의사 찾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찾을 수 있으나 우리 자녀대에는 찾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큰일을 한 겁니다 말과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을 윤 대통령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인턴 복귀율입니다 아마 응급실이 초토화될 겁니다 안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아프면 의사가 밉다고 하더라도 병원 찾아가서 의사의 진로를 받아야겠죠 조금 더 미워야 될 분이 아닙니다 의사 도움이 싫으시면 본인이 의사가 돼 본인과 가족을 책임지면 됩니다 여러분 몸 하나하나의 인체가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게 그 하나하나를 다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누가 그걸 봐줄 겁니까 엄지 발가락 손가락 코 눈 입 그걸 누가 봐줄 겁니까 전문가들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신대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량적으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윤 정부가 남긴 엄청난 절 없는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유산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든 간에 참 대통령 한 분이 조금 더 지혜로우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아무튼 이런 방송들이 많이 퍼져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개몽돼서 이 소위 의료사태가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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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